안녕하세요. 저는 무신군학교 비트메이킹 동아리 담당교사 조정근입니다. 저는 수학교사이지만 음악을 좋아하는 한 사람입니다. 이처럼 일반고에 진학했지만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학생들을 모아서 직접 작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. 전자음악을 작곡한다고 하면 사실은 조금 진입장벽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시퀀서를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상학기 그리고 화상학적인 지식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. 그 부분을 최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주고자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려고 인프라를 만들고 있고요. 그리고 저도 직접 과제를 내주면서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